아유 선생님, 그런 걸로 하시면 메루치도 못 잡아요. 체 바로 부러져. 마이, 마이 비쌌. 마이 비쌌. 아, 뒤 웃으시네. 아, 뒤 웃으시네. 아, 뒤 웃으시네. 354백? 마이, 마이 비쌌. 마이 비쌌. 아, 제가 살고 싶었다. 어디서 뻗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나 지금 기 죽이려고 하는 짓. 지금 기가 잔뜩 죽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저기, 배 타러 가시죠. 원래 배낭씨가 간지. 아, 마이 잡아주세요. 마이 잡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저기, 저 분들이 낚시 고수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까부나 이랬는데 다 벌써 이제 고수니까. 그래. 뭐 후배들니까 이제 봐준다. 그럴 때다. 아, 덥다. 2배거든요. 뭐야? 2배예요. 어? 2배라고요? 지인 2배입니다, 지인. 역시 간지죠, 낚시는. 이런 것 때문에 낚시는. 아, 이거 딱 걷는 거구나. 저가, 끄데존의 장야. 좋아, 나도 나도 이거 해볼래.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꽂아요? 네. ղ visualize 서로 좀 돼. 오! 그냥, 이게 그냥 간지웅이구나. 그냥, 이게 그냥 진짜 간지웅이구나. 오! 우와! 어허허 야 아 이.. 이 맛이구나 또 약간 MSG 느낌 많이 오세요 인성에 문제가 있어 인성이 참돔이면 바로 다르게 되네 저희 나와서 오니까 참돔은 뵐 수는 아니에요 오케이 밀어보겠습니다 입술이 느낄 수 있나 오늘 내가? 나 진짜 미안한데 이게 왜 재미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딱 손맛 보자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한 번 손맛에 손맛? 입술 왔어요 입술 왔어요 진짜요? 오! 아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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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좀 벌 좀 불러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인스타 뭐야 진짜?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왕 뭐 첨돔인가 한 번 같아요 진짜로? 네 뭐야 우와 우와 밑에 있어요 밑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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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어디! 이거 봤죠? 횟감 나오죠? 이런 게 바로 낙스컵! 바꿔서 봅시다! 자, 상대 바까봐요! 거짓말 하지 마! 아, 보세요 진짜! 아, 거짓말 하고 있어! 아, 참! 감아야 돼요! 계속 감아야 돼요! 와, 잡았어! 와, 뭐야! 우와! 서태훈! 잡았어! 잡았어! 저도 뭔데 있어! 오, 뭐야! 우와! 잡았어! 아,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거! 야, 이거 뭐예요? 이거 장대! 장대 맞죠? 네! 장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처음 보는 데랑 사이즈 봐, 사이즈! 이게 한 번 잡으니까 재밌네! 네! 그 손맛이에요! 아니, 잡네 진짜 실제로 잡기는! 신기하다! 나가면 무조건 잡죠! 사실 골픽 좋아하는 분들도 골프차가 여러 개 있듯이 낚시도 사실 하나만 갖고 쓰는 분들이 없어요! 낚시도 여러 개 있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뭐 진짜 샤프트 몇 백만 원에 뭐 진짜 막 채비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너무 비싸게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옆에 그 장비가 조금 더 비싼 장비를 갖고 계시니까 약간 거기서 또 자극 받아서 아, 나 저거 사야겠다고! 순간적으로!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눈독 들인 낚시대, 한정판 낚시대 그거는 포기를 한 거예요, 깨끗하게? 아, 포기하고 싶었죠! 응! 샀어! 샀어! 저녁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날 샀어요! 샀어! 나랑 안 사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날! 아니 근데 저기 수입도 없는데 그 저기 주변에서 그 돈 4백씩 빌려달라고 잘 빌려주네? 아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보다 빚이 좀 더 많아, 주변에! 빚이 조금 더 많아! 아니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오 너무 막 빨려주면 있잖아! 낚시대 있을 때 이런 후임이 있었어요! 원래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낚시만 그냥 진짜 하는 데는 사실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 낚시대! 한 개만 있어도 그냥 지름 끼고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게 가능하지! 그게 무슨 거야! 그럼!